전문직 고프로필 남성 회원분이셨는데 나갈 때 한 번 나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리얼 연예 전문가 한방언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매칭 매니저님과 상담 매니저님께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희 한방언니의 매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원장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일단은 저희 한방언니 매칭 매니저들은 가입하신 회원들의 개개인의 프로필과 선호사항을 자세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매칭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맞는 분들을 선별한 다음에 회원분들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또 뭐예요? 일단 힘든 점은 좀 낮은 프로필의 회원들께서 본인 프로필 수준보다 좀 많이 높은 분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칭이 좀 버려지고 또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회원분들도 힘들고 매니저들도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의 소개팅 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후기들은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직 고프로필 남성 회원분이셨는데 나갈 때 코털 정도를 한 번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코털만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하나는 이제 여성분이 너무 기대에 찬 나머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헤어와 의상을 차려 입고 나가셔서 남성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창피해서 카페에서 눈치를 계속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성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정갈하게 얌전하게 입고 나가도록 제가 좀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잘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한방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리고 대표님한테 장군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장군님 그 이유는 대표님 좀 용감하세요 많이 네 용감하세요 추진력도 있으시고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까지 같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해주시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네요 상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매력 같은 걸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조언도 많이 드리고 미팅 시에도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많이 유도를 해서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언니에서 매층을 총괄하시는 부원장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 오른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번에 했던 마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마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상담매니저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상담매니저들은 어떤 일을 해요? 상담매니저님들이 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을 찾아주는 일인 건데요 본인이 원하는 상대를 거기에 맞게 잘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상담엄무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꿈을 좀 꾸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꿈을 꾸지를 않아요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만 찾으려고 그렇게 오시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보험을 한 1억짜리를 들어놓고 3억짜리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네 꼭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상대만을 찾는다고 행복한 결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현 상태를 잘 내가 내 직시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상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여성분들의 연봉도 높아간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여성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성이 꼭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더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여성이 더 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런 매칭이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상담하셨을 때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결혼 얼마 앞두지 않은 친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처음 저희 상담회를 오셨을 때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분도 아니었었고 일단 나이도 많고 하니까 매칭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성운을 목적으로 많이 두잖아요 그게 저희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0회가 넘게 남성분을 만나서 지금 결혼 성사가 3개월 만에 그분이 막 그랬잖아요 살려달라 코피 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이 보약도 싸주시고 막 그랬던 저 기억이 나고 아로나밍 홀드도 사줬어요 먹고 힘내라 너 이제 나이 내년이면 마흔 아니냐 그럼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맞잖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를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본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고 외 공무원이시고 전부 다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내가 뭔가가 크게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한방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반 평범한 분들하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턱이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성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누구든 결혼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저희 한방언니하고 이렇게 인생 설계를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어떠셨나요?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한방언니는 이렇게 상단과 매칭을 총괄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매니저님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한방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언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